쌈채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추는 고기와 함께 또는 샐러드나 겉절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채소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을 비롯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루테인, 락투세린 등 영양소도 아주 풍부한데요. 특히 칼슘은 우리 몸속에서 99%가 뼈와 치아를 형성할 정도로 뼈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오늘은 상추와 같이 먹으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과 상추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상추 섭취 방법입니다.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을 67.4%로 모든 연령대에서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칼슘 섭취량이 적은 것 이외에도 20%밖에 되지 않는 칼슘의 흡수율 때문인데요. 상추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상추 100g에는 칼슘이 40mg, 비타민 K는 약 200mg으로 비타민 K의 경우 하루 권장량을 300%에 달하는 양입니다.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이 풍부함은 물론 비타민 A가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K 역시 뼈에 칼슘이 모이는 것을 돕는 동시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추만 먹어도 뼈 건강에 좋은 영양을 주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밥,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상추에 풍부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고 현미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특히 많은 비타민 D는 대장과 신장에서 칼슘을 흡수시키고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미에 풍부한 마그네슘 성분은 체내에 들어온 칼슘을 운반하고 뼈에 축적되도록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체내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그 효율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은 상추에 풍부한 칼슘이 뼈에 잘 전달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 골밀도를 높이고 뼈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현미밥에 계란 반찬과 함께 상추를 싸서 먹는다면 뼈를 지키는 아주 좋은 영양식단이 될 것입니다. 상추의 효능 첫번째는 불면증 개선입니다. 상추의 효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불면증 개선입니다. 상추 줄기에는 락토칼리움 성분이 풍부해 신경 안정과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인데요. 이 성분은 뇌에서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고 진정, 진해 효과가 뛰어나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상추의 꾸준한 섭취는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안정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으니 저녁에 상추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변비 개선입니다. 상추의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성화하여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수분은 장에서 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방지하고 섬유소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데요. 이런 작용들로 장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배변활동이 원활해지고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추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상추에는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의 신경과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여 시력 보호는 물론 전반적인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상추에 풍부한 비타민 A 역시 지용성 비타민으로 각막 표면을 보호하여 안구건조증과 야맹증 등을 예방합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같이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에 상추의 섭취로 눈 건강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좋은 상추 섭취 방법과 상추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빈혈 개선, 숙취 해소, 피부 미용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추는 성질이 차가우므로 몸이 차다면 과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